충남경찰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. 충남경찰청은 하루 90대 안팎의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투입해 고속도로와 국도, 공원 묘지와 터미널 등 혼잡 예상 구간에서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,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고속도로 갓길 통행과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 단속에 나섭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